1968년 5월, 서울 종암동의 한 여관방. 젊은 종업원은 15호실에 문을 두드려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을 비워야 하는데 몇 시간 전에 남성 투숙객이 나가면서 여자가 안에서 자고 있으니까 깨우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보내고 청소를 해야 다음 손님을 받겠죠. 노크를 해보지만 응답이 없고 조심스럽게 문을 여니 한 여성이 반나체로 이불을 덮고 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놓인 아무렇게나 찌든 쪽지에는 죽이고 싶도록 사랑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살해된 여인, 범인이 남긴 섬뜩한 쪽지를 따라가 봅니다. 1968년 서울의 한 여관방에서 발생했던 살인사건인데요. 요즘에 정말 미제사건이나 이런 소식 전해드리다 보면 진짜 불과 한 10년, 20년 전 사건도 참 범인 잡기가 어려운데 68년도 이럴 때는 정말 범인을 어떻게 잡고 사건을 해결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이 기자,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이 당시는 1968년 5월 25일 밤 11시쯤입니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달성여관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여기에서 밤에 20대 종업원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종업원이 당일 자정 15호실에 투숙했던 손님이 있습니다. 다음날 자정이 다 돼가는 상황인데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손님이 없었으면 그냥 두고 나중에 요금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요. 당시 이 투숙객이 숙박비도 안 낸 상황이었고 마침 단골 손님이 와서 그 15호실, 그 방을 내달라고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종업원이 결국 방문을 두드렸는데요. 응답이 없어서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이 피해자는 젊은 여성으로 보였는데 반 나체 상태였고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 시체는 남성의 양말로 목이 졸려서 숨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변호사님, 그 시신 옆에 정말 섬뜩한 쪽지가 있었다. 남편이 있는 줄 알면서도 당신을 죽이고 싶도록 사랑했다라는 쪽지를 남겨라는데요. 아니,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이 결혼을 난 피해자성이 유부냐였다는 얘기고 죽이고 싶도록이 아니라 실제로 죽였던 겁니다. 그리고 저 쪽지에 심지어 산손이라고 자기 이름까지 서명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 여인의 목걸이와 또 반지는 빼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에서 방 안에 있는 담배꼭주 같은 데서 일단 범인의 체액이 남아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박효호사님? 그렇죠. 이날 뭔가 일이 좀 있었는데 사실 여성 종업원이 이 상황에서 방에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숙박부의 기재는 제대로 안 됐다고 합니다. 진술에 따르면 늦은 밤에 젊은 청년이 혼자 와서 그때 당시 옛날이니까요. 200원을 내고 15호실에 투숙을 했다라고 하고요. 오후쯤, 다음날 오후쯤에 가서 나가야 되는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자 목소리 나서 뭔가 둘이 같이 있는구나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있다가 나중에 정오가 지났으니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여성이 아니다, 하루 더 자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루 더 묵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녁 8시 30분쯤에는 남성이 밖으로 나가면서 나 숙박비 가지러 가겠다. 여자 지금 자고 있으니까 끼우지 말라라고 혼자 여관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 후 몇 시간 기다리다가 11시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시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업원이 숙박비 가지러 갔다 올게요 하면서 나갔으면 종업원이 남성을 봤을 거 아닙니까? 네, 목격했죠. 그럼 금방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남성이 숙박부에다가 성명을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 이태수라고 썼고요. 그리고 주소를 중구 충무로 이가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당시 나갈 때 얼굴을 봤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것으로는 인상착의가 10번 회색 싱글 자켓에 금은 티 그리고 자색 슬리퍼형 구두를 신은 차림이었고 키가 한 160 정도의 호리호리한 그런 체격이었다. 당시 보도에 의하면 이 신문에서는 멋부린 차림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쪽지에 남긴 이름은 앞서 죽도록 죽이고 싶도록 사랑했다. 그 쪽지에 있었던 이름은 한선우. 그런데 투숙객 명부에는 이태수. 이게 동일 인물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피해자하고. 네, 일단 피해자 조 씨 주변부터 수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경찰이 알아본 바로는요. 피해자인 조 씨는 6.25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도 미용 학원을 다니면서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동대문 시장에서 고무신 장수를 하면서 새 출발을 합니다. 이후에는 백화점 직원, 양화점 직원 이런 것들로 일을 해왔고요. 이런 와중에 남편이랑 7년 전에 결혼을 해서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에는 남편이 실직 상태였기 때문에 조 씨가 생업을 도맡고 있었고요. 사건 발생 1년 전부터는 모 양화점에서 월 7천 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부터 확인을 했는데 경찰은 조 씨가 사망 당일 아침에 평상시처럼 집에서 출근한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또 그 양화점 직원들에 따르면 그날 조 씨가 출근을 하자마자 미장원에 들러서 머리를 했고 이후에 한 남성을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그 양화점 측에 의하면 조 씨가 1년 전부터 영화 기술자인 미스터 한, 미스터 한이라는 사람이랑 자주 만나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만남이 뜸해지긴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뭔가 불륜 관계가 있었구나, 치정에 의한 살인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수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 미스터 한, 아까 쪽지에 남긴 이름 한선우, 그 사람 아니에요 그럼? 맞습니다. 한선우인데, 그런데 미스터 한이라고 불렀지만 실제 이름은 이선우라고 불렸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또 더 알아보니까 진짜 이름은 이보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 기술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사실 충우로 주변에서 조명 보조 같은 것들을 업무를 했던 거지 주요 업무를 맡았던 건 아니었다라고 하고요. 게다가 또 관련돼서 충우로서 일할 때는 조명 기관 3만 원어치를 훔쳐서 달아낸 적도 있더라고요. 아까 그 피해 여성이 월급이 7천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만 원이면 그때 돈으로 굉장히 큰 돈을 훔쳤던 것이고 심지어는 직전 하수제는 하숙비도 밀려 있어서 노숙을 하던 상황이어서 그 와중에 또 주인집 라디오를 훔쳐가기도 했던 그런 행실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사람이죠. 미스터 한, 그리고 한선우, 또 이선우. 하지만 진짜 실제 본명은 이보우, 이 사람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보우죠, 결국은. 이보우인데 멋부리고 하지만 존똑 같은 사람인데 이보우, DNA, 체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검색이 됐기 때문에 이보우가 확실합니다. 다만 이때가 지금 2000년도가 아닙니다. 1968년도예요. 못 찾았습니다. DNA,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자주 가는 곳에 숨어있고 잠복해 있다가 검거하는 건데 대구에 지금 고향에 살고 있어서 급습을 몇 번 했다고 하는데 행방을 못 찾고 또 충무로나 이런 데 갔는데도 행방을 못 찾았다고 합니다. 교수님, 방금 박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DNA를 찾았다고 해서 이걸로 잡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보우가 범행을 저질러고 난 뒤에 빠져나가서 형이 있는 포천으로 가서 거기서 한 이틀 정도 집에서, 형 집에서 보낸 뒤에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량리 쪽으로 와서 그 당시에 청량리 앞쪽에 무허가 하숙집들이 많았었어요.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자기 고향이니까 고향 쪽인 대구로 가서 사촌 형수 집에 들렀더니 사촌 형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사들이 너 찾아왔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도주를 했다가 빗산에서 하룻밤을 세우고 난 이보가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자수를 하라고 권유를 해가지고 그때가 사건 발생한 일주일 정도 경과할 때인데 마태형과 함께 경북 달성 지역에서 대구 쪽에 있는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면서 일단 사건이 종료가 됩니다. 일단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검거 과정 자체는 크게 그렇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다고 합니까? 일단 경찰 조사에서 이보우는요. 이 피해 여성에게 시골로 도망가서 같이 살자고 권유를 했는데 조 씨가 거절해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당시에 경찰은 이 종합한 내용이요. 이보우가 일단 도둑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발붙일 곳이 없어지니까 조 씨를 꿰어서 시골로 도망가자라고 권유를 했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으니까 살인을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경찰이 종합한 내용이고요. 사실 이보우의 진술 자체는 굉장히 오락가락했습니다. 뭐 장난삼아 잡아당겼는데 어떻게 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정사를 하려던 것이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진술, 행설소설 했습니다. 자, 교수님 혹시 이 사건이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사실 이 사건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보우가 주장을 하고 있는 정사, 정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 간의 정을 얘기하는 것, 정에다가 또 죽을 사자를 갖다 붙여서 이거는 이제 서로가 사랑을 하고 있는데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해서 다음 생에서 우리가 행복을 이루자라고 해서 그 당시 1960년대, 70년대는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커플들이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래서 양쪽 집안에서 반대한다. 그러면 그때 같이 우리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보우가 얘기를 하는 이 진술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뭐 그 상대만 그렇게 살해를 하고 도주를 했으며.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하나가 그 피해자의 금목걸이하고 금반지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사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피해자의 금부치를 가지고 도주를 한다? 그저 가해자의 그런 어떤 변명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뭐 양 변호사님 당시에도 이제 범인은 뭐 빠져나갈 궁의를 좀 했겠죠. 어떻게 얘기를 해야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는지. 하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범인은 다른 게 아니라 오발적 살해를 주장을 했고요. 계획살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여러 종황이 있었던 게 일단 처음부터 봤지만 감형 썼잖아요. 그리고 60년대니까 지금하고는 생각하기 어려운데 신발을 주인에게 맡기고 그렇게 숙박소 내부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 신발은 또 딱 챙겼다라는 겁니다. 또 이 숨진 피해자, 피해 여성 입을 옷으로 틀어막았어요. 그러니까 비명도 못 지르게 만들었던 상황이고요. 뭐 정사 같이 극산적 선택을 한다? 자기는 그럴 계획이 전혀 안 돼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이 그렇게 죽이고 싶도록 사랑하는 여성의 마지막 순간을 보냈는데 금부치를 훔쳐서 달아나요? 이 쏠쏠 계획범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보호는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요기! 요기!